아, 잘 안 돼요. 질문 있어요! 개인별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설! 내가 궁금한 것만 해결해요. 전문가의 손길! 과외 전문 튜터114! 튜터114 스펙킹 클리닉 개인과외 개인과외의 명품 클리닉 튜터114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댁으로 방문하여 개인 시도하는 튜터114는 스피킹의 개인별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튜터114의 명품 클리닉으로 완성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되어가는 과정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결 과정은 학생 개인마다 다양해서 1개월 또는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스피킹 클리닉 케이스 하위권 롤레벌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나요? 찾아보세요. 1. 생각은 많은데 스피킹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 2. 평소에도 말이 적어 내성적인 학생 3. 실수에 걱정되어 스피킹에 고민하는 학생 4.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스피킹 점수가 낮은 학생 5. 주어지는 주제 타픽에 대해 배경 지식이 부족한 학생 6. 스피킹을 해보았지만 효과가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 학생 7. 스피킹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를 모르는 학생 8. 스피킹의 효과적인 전략을 모르는 학생 9. 스피킹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학생 10. 스피킹에 대한 집중력이 부족한 학생 11. 영문법과 리서니는 잘하지만 스피킹이 약한 학생 12. 스피킹이 중요하지 않아서 스피킹을 소홀히 하는 학생 13. 스피킹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 14. 스피킹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한 학생 15. 우리말을 영어로 스피킹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 16. 주어진 주제에 대해 스피킹 구상이 잘 안되는 학생 17. 잘하려는 생각이 많아서 스피킹이 어려운 학생 18. 스피킹 고득점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 19. 스피킹에 대한 이력이 부족한 학생 20. 리서닝과 스피킹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학생 개인과외 가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가능하며 직접 방문, 온라인 화상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1644-3963 카카오 오픈 채팅 튜터114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궁금하면 튜터114 명쾌한 해설 너도나도 튜터114로 만점 도전 예쩡한 해설